저 보호망 20세, 30세, 그리고 40세 수수비보험 플레이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짜왔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요 플레이너로 무조건 가입을 하시면 돼요 보험료 3만원, 4만원, 5만원이면 저 보호망 비싸서 추천 안해드립니다 2만원대로 자빈도질환 수수료했을 때 몇백만원 나올 수 있는 플레이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단독 20만원대로 준비해봤습니다 자, 초저가 1호종 수수비가 마감 임박이에요 이 내용은요, 저 보호망이 만든 게 아니고 D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12월 19일 다다음주 월부터는 3종 100만원 초과시 4종에 천만원 연계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종합형이죠 기본형, 건강한 신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수수비보험이 현재는 12,159원인데 19일부터는 21,759원으로 거의 78.9% 정도 인상이 확정이 된다는 거죠 자, 유병자보험도 우리가 325든 335든 335든 현재 보험료가 12,563원이에요 그런데 어쩔까, 어째스카이 19일부터는 보험료가 만원 이상 이 만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1년이면 12만원, 10년이면 120만원, 20년이면 240만원이에요 240만원이면요 집에 고생하신 사모님, 와이프분님 명품백 조그만 거 하나 사줄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240만원 정말 크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셔라 저 보호망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